나 떨려. 너 못 찾았어. 심지어. 나 그동안 너희들이 바보 온다는 기집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야 잘생겼어. 그만해. 눈 감을 거야. 눈 감을 거야. 눈 감을 거야. 눈 감을 거야. 바보는 내가 평강공주 옛날 옛날 남은게 여섯 명의 온다리를 살았어요. 당신들은 바보 온다리입니다. 이거 봐 내가 오프닝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된다고 그러게 이런 거야. 항상 있으니까 바로 바보 온다리 되잖아. 그러니까 나 때문에 바보 온다리지. 너 때문에 바보 온다리지. 나 때문에 바보 온다리지. 형 때문에 철수에 이겼잖아요. 바보한테 바보신 거 하나 보면 되게 기분 나빠요. 원래 못 쓰기 샘한테 못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. 그나저나 진짜 바보랑 안 어울리는. 그러니까. 내가 볼 때 바보랑 진짜 안 어울리는. 온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놀려냈어요. 너희들 가봄 잘 WITHIN 노후를 되었느니랄 때 에이! 앞에 안 그거요.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아무것도 안 보여 what they are. 야 이거 됐어. 또 안 보여요. 야 이 강수야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. 아! 머리카락. 아! 어! 누가 문자 문자 문자. 엄마! 너 괜찮아? 노란 개 같은 거. 온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봐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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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냈어요. 연인국의 고등환위기는 홍해가 꽉 찬 새 딸이 있었어요. 허허허허 나 고등환. 고등환.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 줄 알고 싶어. 내가 우리 딸들을 잘못 피웠구나. 어느 날 고등환은 제 딸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. 첫째 뚱강공주 뚱강공주 넌 왜 이렇게 먹니? 너 때문에 우리나라 국보가 바뀌었어. 어찌할까? 둘째 멍강공주 멍강공주 너의 멍함이 온날에 소문이 퍼져 내 창피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. 셋째 경강공주 넌 이쁜게 죄다. 넌 이쁜게 죄다. 넌 이쁜게 죄다. 넌 날 닮았어. 넌 날 닮았어.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단의 도치를 준비했다. 내가 어릴 적 너희가 속 썩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다. 바보 온달에게 너희들을 시집 보내 도록 하겠다. 아 그렇지. 얘기 좀 해봐요. 뭐라 그러신거야? 니 언니야 넌 너무 웃어서 그래요. 난 예뻐서 그래요. 넌 뭐였니? 저 머리요. 공들여서? 너무 예쁘세요. 예쁘세요?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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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럽다. 특단의 조치로 너희들을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 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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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. 여기 있다고. 야 이거 꿈 깜대라. 왜 꿈 깜냐라. 왜 꿈 깜대놓으라고. 아아!